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스티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도 기도할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윤택함의 복이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그 보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어땐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모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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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내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예수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비밖에 우릴 정결 예수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죽어라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적해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청결케 하여 우리 청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 오직 예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릴 청결케 하여 우릴 청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청결케 하여 우릴 청결케 하여 친구되게 친구되게 하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axis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나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을 주 보혈 찬양해 오직 예수 비밖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러분 그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비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속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오직 예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오직 예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우리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알렐루야 보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알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보혈을 직구해야 할 거룩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복음의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모든 곳은 늘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대 소식을 외치네 주님 주다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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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스리네 주다스리 이 신의 주다시 이 신의 보금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못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시 이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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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못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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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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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스리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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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스리신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봄의 날은 나의 심령이여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다른 법적 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를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이마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여러분 승리를 섭봐주십시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맹렐루야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맹하는 나의 심령이여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다른 법적 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이마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덮어 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광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새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새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새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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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보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은 그 성령이 오셨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어 없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단위 목사님과 은혜 받으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제법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자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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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대하셔서 우리들이 전해야 할 것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 하나님 거룩한 눈에 물러 허락되어 주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존경하신 이름으로 주 1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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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록 하 내 맘에서 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너의 도와주신 것이 그가 확실히 거네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당대하라 죽은 세상 다시 사실 기억이 안 알지 우리도 주와 다 죽으며 우리도 또 살리 살리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여 오소서 내 대의 구생 믿음과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록 하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너의 도와주신 것은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확실히 아네 늘 너의 도와주신 것은 내가 확실히 아네 너의 도와주신 것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네 주님 찰롬 오늘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7차 MD가마니 전도 세미나 및 간증이 11월 21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전도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총 장로의 사진촬영이 11월 1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총 장로의 전원을 대장으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31회 장로부부 조찬기도회가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 후에는 원주 예수사관학교 탐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권사회의 교회 대청소가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11월 2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선물로 드릴 과일과 채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수감사원금은 제4성전 건립을 위해 드려집니다 확대운영회의가 11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료 제출은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예배 창립 22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월 2일 오전 11시에 제2교육관 지하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전임 영어예배 팀장이나 영어예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예배를 위한 성탄절 선물을 기부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정금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비전 만나 12월호를 한해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필사가 11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성경필사로 모인 헌금은 독거노인 및 부루유토끼에 쓰여집니다 문의는 권진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다윗 잠실교구 이성덕 성도의 친모되시고 김진향 집사의 시모되시는 정경남 성도께서 78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36병원 202호이며 위로예배는 11월 18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엘리아 강남교구 권진장로의 부친 되시고 반경희 권사의 시부되시는 권기철 성도께서 84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전 나진 요양병원 장례식장 특 2호이며 발의는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양가에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호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일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장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하나님 은혜 속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비전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하여 영성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고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한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성도와 일천대 주차장 확보와 일곱군데 지성전 건립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견한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늘비전께 영적 지도자이신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언론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 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는 손길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도상황실 임원과 특별전도대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상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유 장로님, 백인수 장로님, 신영재 장로님 그리고 박연순 권사님, 신희명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손봉 집사님 뒤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장로 신방유, 위의 사람을 주님의 나라와 하늘비전교회 부엉을 위한 전도상황실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8년 11월 18일 하늘비전교회 단임 목사 오영택 박수 다음은 백인수 장로 위의 사람을 주님의 나라와 하늘비전교회 부엉을 위한 전도상황실 부실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다음은 장로 신영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박수 다음은 권사 박연순, 위의 사람을 주님의 나라와 하늘비전교회 부엉을 위한 전도상황실 총무로 임명합니다 박수 박수 다음은 신희명 집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그리고 다음은 위의 사람은 여수와 중앙교구 박경환 집사 위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부터 2019년 말까지 총 100명을 전도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특별전도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다음은 손부홍 집사님, 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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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명을 받으신 또 이제 임원들과 특별전도대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유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크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어깨에다가 이런 걸 뭘 붙여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이런 거 지저분한 걸 붙여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뭐라고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주라고 붙인 거니까 옆에 분이 한 번 두 분씩 두 분씩 짝을 줘서 그걸 한 번 읽어주도록 하겠어요 그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목사님들끼리만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표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출생하자마자 황사로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에 괜히 태어났어 이런 생각 할 만큼 애들이 고생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또 시험 봤는데 수능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비록 다 힘들다고 해도 성적이 옛날 만큼 안 나오면 속상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취업도 잘 안되고 진학도 어렵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도 가서 이런 소리라도 들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마음을 해서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보겠어요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사합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기도해드리겠다고 말로만 그러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해드린다고 했으면 한 주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한 번 이상은 그래서 따를 때 또 하면 잊어버리고 미뤄지니까 바로 이 시간 즉각적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옆에 있는 분이 힘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해주시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받아 수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과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 옆에 앉은 바로 그분 힘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수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막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이 딱 떼어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밀렸던 가계 월세도 다 내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월급 주는 거 연말 또 월말마다 힘들었던 것들이 다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금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꽉 붙잡아서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졌던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속 썩던 것이 이제는 사람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지금은 웃고 억지로 축하를 하고 억지로 인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신바람이 나서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살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살기 편해지고 살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초상집처럼 울며 지내던 것이 이제는 잔치집처럼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오랜만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김지영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남편 되신 한희석 선교사님은 지금 켄자스 미조리주에 있는 미드웨스턴에서 이제 마적 공부를 다 마치고 성탄절 전쯤에서 오시게 되는데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예 저기 계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상황실 현판식을 오늘 장로님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기념촬영을 달력에 넣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현판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판식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래도 박수 좀 쳐주시고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임명되신 분들 실장님부터 부실장님 총무님들이 다 가서 같이 현판식을 하고 목사님들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상황실의 전체 그 일을 앞으로 실장님이 해나가시지만 실장님을 도와서 상황실의 간사로 수고하실 분이 홍윤경 간사님이 그 일을 해 주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나요 막 여자가 남자한테 욕하다가 그 남자가 발길질해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보통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무서운 여자들 앞에 발길질하는 남자는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흉악한 그런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봐야만 확실하지 엄마 나 곧 들어갈게 해놓고는 안 와가지고 나중에 막 석촌호수에서 끄집어내고 막 그것도 이등래에요 이등래 얼마나 세상이 막 끔찍한지 그게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고 참 세상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오지도 않던 전화가 빽 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면서 전화 받으면 아 그러면서 그러죠 뭐 누구누구 회원님 뭐 누구누구 무슨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면 보나마나 낚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 받기도 겁나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참 쉽지 않구나 험악한 소리 많이 듣고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어떤 사람은 에휴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해외로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민 가도 똑같아요 캘리포니아 저 골든게이트도 멋있고 샌프란스에 그 베이가 멋있다고 하는 대로 이민 갔던 모 암흑애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괜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동네가 산불 나가지고 온통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눈이 따가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차라리 한국에서 미세먼지 먹던 게 훨씬 낫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거긴 잠깐이잖아요 모르는 거지요 또 지진 나서 괜히 왔다고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살던 데가 좋은 거지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도 한국 살기 어려워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꼴 안 보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외국에 나가도 거기도 똑같아요 다 뉴스 들어보면 험악한 뉴스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하니까 못 들어서 그런 거지 뉴스가 그런 얘기 나와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들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다 똑같아요 호주나 어디로 간들 뭐 죄인들이 사는데 오죽하겠어요 문제가 왜 그러느냐 왜 사람 사는 동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뭐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죄인들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 파생된 사건 사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런데 마귀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건이 딱 터질 때 보면요 억울한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 세상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악박을 해가지고 악하고 그냥 저거는 그냥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잘 살아 그런데 사고 나서 또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할 때 보면 가슴이 아파 너무 그냥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그러거든요 사탄마귀는 원래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해요 그래서 죄 많이 진 사람에게 어려운 일 주고 죄 적게 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적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죄를 적게 진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확 줘가지고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 비근한 예로 욕이 그랬잖아요 욕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그래도 꽤 괜찮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욕도 의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요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공격을 마귀가 딱 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선하게 사는 그 집안에 왜 바람이 불면 왜 그 집이 무너집니까? 왜 도적이 들어왔는데 왜 그 집 것만 가져갑니까? 그리고 왜 불이 났는데 왜 그 집만 피해를 입습니까? 이게 다 욕의 집안에만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남들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내는데 왜 그 집에만 그 어려움이 생겨서 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통 온 몸이 그냥 다 썩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욕장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부인이 욕을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게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이 세상 살 때도 그렇게 고통을 겪지만 죽어서도 마귀가 끌려가는 지옥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억울한 건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죄에 속해 있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둘 일이 아니라 밀어둘 일이 아니라 해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 착하게 산다고 묵은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고행이라도 좀 해야지 그런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나요? 내가 아무리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죄는 피로만이 씻길 수 있대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갚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아무나 죽어줘선 되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준다 해도 죄 없는 자가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으로 했다고요 그래갖고 1년 된 아주 깨끗한 흠 없는 양 혹은 염소 이런 걸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짐승의 피 가지고 사람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더 이상 마귀와는 상관이 없고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서는 풀려나서 빛의 자녀로 바뀌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하고 응답 주시고 두려운 일 염려할 일 걱정거리가 살다 보면 생기면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다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슨 뚜렷하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교회에 다니면서 업적을 쌓거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그 상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일이 있겠지만 이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 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산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선물을 거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로 주시는 겁니까? 거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내가 믿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 걸 아십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알고 믿은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장참 믿을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간에 다니는 스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에요? 저주받을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술꾼 그분도 장참 믿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부르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이것을 우리 혼자 꽉 독차지하면 이게 내 공론 줄 알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믿음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 자랑 못해요 누구만 자랑하게 돼 있냐면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뭐 천주교 다닌다든지 불교의 신자든지 예수를 안 믿고 조상신 성기는 분들 저주받을 줄 알아 귀신 들렸다 이러지 마세요 절간 가서 그 부처님 코 싹둑 베고 거기다 십자가 그리고 오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스님이 몰래 들어와서 십자가에다 여기다가 여기다 남의 아비 탑을 이렇게 써놓고 도망가봐요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종교를 막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럼 언젠가는 그분들도 예수 믿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믿던 분들이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님들 중에서도 돌아온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단군 교주였던 분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대순 진리에다가 또 무슨 어디에는 무슨 교 무슨 교 괜찮아요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거져받았으니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이야 자격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춘기 심하게 그렇게 지나가던 아이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이의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셨어 우리 교회에 세계적 인물 나오라고 막 기도하더니 정말로 세계적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 암흑에 암흑에 병들어서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막 이런 간증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한번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8절 시작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한번 크게 말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실수를 그렇게 대단히 하셨다고 나가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복 달라고 그러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때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면서 밖에 딱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 하고 다니고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뭐라고 볼까요? 너는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냐? 아니 거기서는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밖에만 딱 나가면 나 모르는 척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창피해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아주 그렇게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럼 내가 어디서 해야 되냐? 내가 네 뒤에 숨어 있어야 되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님을 아주 참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당신 밖에 없다 그러고 당신 좋다 그러고 그러다가 누구 사람만 오면 저기 빨리 다 숨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누가 와서 저분 누구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몰라 그러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더니 졸업식 때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몰라 시골에서 농사는 우리 머슴이야 그랬대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내려가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창피해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요 창피해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 송장호님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전도하자 간증을 하셨거든요 전도하자고 간증을 하시고 써서 내는데 저도 써서 냈어요 얼떨결에 냈어요 써서 어떤 분들은 정말 괜히 왔다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소식 미리 알았으면 오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장로님들만 골라가지고 그날 헌금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다고 이런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썼어요 12명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애개 그리다고 저는 그게 큰 맘 먹고 쓴 거거든요 12명 어떤 분은 120명 우리 남하의 목사님 120명 120명 저는 막 걱정돼요 어떻게 할까 막 걱정돼요 아니 목사님이야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잘 알고 나가면 전도가 빵빵 될 텐데 뭘 걱정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가서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요?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 딱 닫아버리고요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오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편은 무슨 회사 어디 다니고 있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형편과 처지가 비슷하니까 들어요 목사가 전도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남하의 목사님 걱정이만 앉잖아요 저 12명 적어놓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12명이니까 한 달에 한 명씩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고 오나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제발 좀 교회 가자 그러면 평상시 아는 척도 안 하던 친구들이 너 무슨 일이냐 이러고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친구들 한 번 데려다 놨었거든요 그 중에 남아있는 친구 한 명밖에 없어 다 떨어지고 근데 또 다시 가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왜 그동안은 아는 척 안 하다 이제 또 왔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민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길거리나 가서 전도하자니 참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보니까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만 한 것도 10년이 넘게 했는데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 10년이 넘도록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전도 폭발도 가르쳤어요 파라솔 전도 한다고 봄도 붙잡고 있어요 그런 제가 나가서 사람 앞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5분 하라고 하면 5분 동안 지옥 갔다 온 기분을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저 자신을 용기를 가지려고 그래 전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말씀이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죠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글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 주님이 난 널 몰라 그리고 모른다고 한다는데 글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도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구나 아우 감사하네 그것도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근데 이 땅에서는 과연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전도한 열매를 딱 옆에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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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리포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생활에 어렵지 그러나 전도하는 데 물질을 쓰면 내가 너에게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게 그랬어요 와 이거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천국은 맡아 놓은 그런 당상이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여유 있게 도와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은 거 몇 번이나 있냐고 어떤 분은 맨날 응답받아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글쎄요 남들은 다 받는 응답이 내게는 없어요 어떤 분은 아예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금을 전하면서 가서 옆에다가 딱 열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한번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디모데우서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전도를 하게 되면 일단 남들이 나를 무슨 광신도처럼 여기고요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믿다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도 야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금 전하는 일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간수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할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괴짜라고 여기겠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깊이 대상으로 여기고 친구들끼리 암흑에 만나지 마라 얘가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이제 완전히 종교에 미쳐갖고 만나면 너 자꾸 예수 얘기한다 만나지마 만나지마 그 암흑의 친구 이상하다 야 우리 앞으로 부르지 말자 이래갖고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나를 왕따 안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함께 하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외면해요 내가 정말 도움이 철실이 필요할 때 그때는 그들이 내 편이 안 돼 준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래 내가 널 보면 내 마음이 아파다 이 마음을 갖도록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막상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힘들긴 해요 그러나 뻔뻔스러우면 여러분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뻔뻔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야 이거 열두 명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남하연 목사님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한참 웃다가 또 누웠어요 그러다가 남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큰일 났다 이번 달 그냥 넘어가면 다음 달은 두 명이고 그 다음에는 세 명이고 야 이거 쌓이다가 내년 연말쯤 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그냥 목사 따치 뛰어버리고 도망가든지 어디 숨어야 되겠죠 이런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혼자 나가지 말고 같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를 좀 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학교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장사하는데 그 가게 근처에 가서 얼쩡얼쩡거리다가 거기 이렇게 눈치 봐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조를 짤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딱 해서 제 마음속에 세 명을 꼽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면 그분들이 도망갈까봐 제가 은근히 찾아가서 부탁할게요 은근히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어떤 젊은 여자하고 조를 짜서 나갔다 그러면 전도보다 구선수가 더 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나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장로님을 딱 꼽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제가 가까이 가거든 거절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근데 이 거룩한 부담을 딱 가지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마침내는 그걸 이루게 돼요 육신이 편한 쪽으로 계속 가면 평생 주님 앞에 한 것이 없게 돼요 우리가 단체로도 해봤어요 그래갖고 막 메리스라고 하는 질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나가자 해보자 일만성도 막 그러면서 온통 사진 찍고 막 나가봤어요 다 같이 단체로 가는 건 부담이 적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종이 돌리고 그리고 오뎅 갖다 나눠주고 그리고 뭔가 대견한 일을 한 것처럼 쏙 그리고 돌아올 때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안 되는 거죠 모시고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 이름을 걸고 몇 명을 딱 했더니 엄청 부담이 돼요 엄청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겠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이렇게 했어요 하고 보고할 거리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저만큼만 하시면 돼요 12명 만약에 한 명 그래서 1자 딱 쓰면 제가 뒤에다가 2자 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2명 쓰면 제가 그 앞에 1자를 쓸 것이고 3명 그러면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써서 30명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서 그냥 대충 쓰시는데 한 달에 한 명 그럼 1년이면 12명 한 주에 1명 1년이면 52명 한 달에 10명 그러면 남하연 목사님처럼 120명 이렇게 돼요 한 주에 10명 그러면 50명이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일단 나가서 부딪혀보는 거예요 연습보다 실습보다 더 좋은 교사는 없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두식 가라고 그랬어요 두식 가는 거예요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사의 말을 듣고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저에게 약속한 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안 된다면 저는 이 성경을 믿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딱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라 전부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건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잔양대 봉사 귀해요 교사이라는 거 귀해요 교회에서 뭐 중보기도다 무슨 양육국에 들어가서 뭘 한다 뭐 다른 거 하고 뭐 예배드린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전도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요소 중에 양육, 교제, 예배, 봉사 이 네 가지 뿐 아니라 거기에 전도가 들어가는데 오직 명령은 전도만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른 걸로 대신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전도는 은사받은 사람들이 나는 거라고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걷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나 걷는 걸 유난히 잘하는 사람은 걷는 대에 나가는 거예요 뛰는 건 누구나 뛰잖아요 그러나 유난히 잘 뛰는 사람은 올림픽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림픽 나가는 사람만 뛰고 나머지는 다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전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되지만 그 일을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용지가 있을지 몰라요 혹시 전도서약서라는 종이 나눠드렸나요?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런 거? 안 받았어요? 남하연 목사님 안 받았다는데요 전도사님들이 다 나눠줬다는데 전도사님들 준비해서 그럼 지금 빨리 나눠주세요 지금 빨리 나눠주세요 뒤에 전도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저 3층도 지금 빨리 나눠주세요 앞에서부터 나눠주세요 맨 앞으로 빨리 서약 종이를 빨리 들고 앞으로 뛰어나가세요 전도사님들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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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리와 같이 주님 앞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용지를 받아서 그 용지에 기록을 하여 낼 때 하나님 비록 쓰는 것을 우리가 쓸지라도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전도 대상자들 찾아갈 수 있는 동행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네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일을 잘하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전에 그랬거든요 다 미리 나눠드리라고 근데 아무도 나눠드리지 않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서 이제서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전도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왜 전도사님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다른 세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맨 앞에서부터 나눠주세요 뛰세요 뛰세요 예배를 끝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 뛰세요 뛰세요 빨리 뛰세요 맨 앞에서부터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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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뛰세요 저쪽에 김숙자 전도사님 저쪽 끝에 줄을 그리고 우리 장성실 전도사님 이쪽 줄 그리고 장춘자 전도사님은 뒤에 돌아서서 그쪽 줄 그리고 예 최관계 전도사님 그쪽 줄을 이렇게 빨리 나눠주세요 빨리 빨리 장춘자 전도사님 뒤로 돌아서 뒤에 3층은 아무도 안 가셨어요 3층에는 안내위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용지를 뒤에서부터 나눠주지 말고 장춘자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춘자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나눠드리라고요 안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봐 주세요 다 거의 다 안 받았잖아요 봐요 그런데 뒤에서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나눠주셔야지 3층에도 지금 빨리 나눠주세요 목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용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남하연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용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지시하는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순종이 별것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랬으면 벌써 끝났잖아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일에는 자꾸 마귀가 방해를 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용지가 없어서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이상한 일을 만들잖아요 목회자들이 그것도 앞장서야 될 분들이 그거 프린트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시간 걸린다고 그거를 그 이천장 만들면 되는 걸 왜 못했어요 쓰신 분들은 그냥 뒤로 패스해 주세요 예 죄송해요 이미 쓰셨던 분들은 뒤로 패스해 주시고 안 쓰신 분들만 지금 기록해 주세요 우리 제발 목회자들 정신 차리십시다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전도사님들 방관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부끄럽잖아요 교인들 앞에서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자리도 안 지키고 예배 시간에 다 어디가 있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좀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할 때 주인이 이러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가게라면 식당에서 주인이 식사하는 손님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요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혀 마음 속에 이게 내일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근데 저는 뭐 아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번에 한 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전체를 지금 집중하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헌금 얘기도 단 한 분 안 하고 그냥 오직 전도에 우리가 복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데 전도사들이 안 도와줘요 목사가 안 도와줘요 세상에 세상에 헌금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최고의 비밀이 바로 영혼사랑이고 전도에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클 걸고 이거 프린트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세요 했으면 들어올 때 다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나눠줄 거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자리라도 지켜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사람을 찾아야 되고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섬기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설픕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야단 맞아야 되는데 괜히 성도들이 죄진 것처럼 고개 숙이려는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는 대로 한번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요 이따가 봉헌할 때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다 기록하시고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전도사님들이 펜을 갖다가 드릴 거예요 다 쓰셨습니까? 아직도 종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지를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앞에도 못 받으셨어요 정용은 장원님한테 지금 갖다 드리세요 빨리 뛰어가서 드리세요 또 용지 못 받으신 분 아마 자모실이나 여기도 지금 엄청 앉아서 아이들과 예배 드릴 텐데 거기도 한 종이 하나도 안 갔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정말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건성으로 앉아서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요 정말로 고통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물질 모아서 그것 11조 떼고 거기 헌금 떼고 그래서 교회 헌금하면 거기서 사례받는 게 목사예요 눈물 맺히고 피 맺힌 돈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게 건성으로 일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봉헌 기도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세움 받고 쓰임 받으면서도 이렇게 건성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라 같았으면 죽을 죄를 줬다고 사죄할 터인데 우리 얼굴이 너무 뻔뻔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려고 계획합니다 하나하나 기록해 나갈 때 그 기록한 숫자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이렇게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눈물도 땀도 배어 있습니다 주여 물질 드리는 손길을 꽉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그 손에 물질이 메마름이 없도록 채워 주실 걸 믿습니다 황금이 온 자욱자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기한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주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최후 승리를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 멸루건 복에 가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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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주여 날 붙으사 죽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만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김문순 권사님 강남교구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11조원금 드리셨고요 정영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막을 허락하셨다가 이사하게 이사하여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만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중석 우승주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위로 가운데 어머니 이옥진 권사님의 장례를 순조롭게 잘 마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애 권사님 둘째 손녀 건강히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리셨습니다 오늘 오사마 미우라씨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신 분이에요 또 광비영님 또 그리고 김백전님 김백전님 최미화님 박순연님 그리고 김찬우님 김광훈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서 잠시 저를 만나보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 빨리 올라오셔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히 계신다면